2019년 10월 학년평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정계도 반지름이 0.5 AU랍니다. 그랬을 때 행성 표면 온도 변화와 중심별의 나이다. 중심별의 나이가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표면 온도가 점점점점점점 증가한대요. 이 얘기는 중심별에서부터 오는 그 에너지량이 크다라는 얘기죠. 얘는 나이를 먹을수록 광도가 증가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표면 온도의 범위가 여기인데 원래 이 전에는 한참 전에는 생명가능 지대보다 더 앞쪽에 있었던 반면에 생명가능 지대가 점차점차점차 뒤로 밀려서 얘가 표면 온도가 늘어났을 때 생명가능 지대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A구간이나 B구간 모두 다 생명가능 지대 혹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 범위 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생명가능 지대에 위치되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걸 보고 보기로 가보도록 할게요. 중심별의 광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. 표면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. A시기에서는 피해 생명가능 지대에 위치한다. 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. 생명가능 지대에 폭 물어봤는데 광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점차점차 폭이 넓어질 거죠. 그래서 A시기가 더 좁고 B시기가 넓다. 기역과 느은이 정답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기역과 느은이 정답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기역과 느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